안녕하세요, 레이디스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종환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밴드에서 보컬 출신이어서 특히 존재의 이유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그 두 곡을 되게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익숙해서 지금도 가끔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김종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민혜경 선배님이 부르셨죠. 미니스커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스팟 같은 그런 되게 혁신적이고 요즘 스타일의 노래를 91년도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저희가 EDM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신나서 같이 저와 함께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엄청 엄청...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말을 볼까봐 하지만 맺고 싶은 것은 젊은 미니스커크 화장 안 한 얼굴로 젊은 미니스커크 고맙습니다.